자 다음은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신한 라이프 신라 상품이 돼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에 신한 라이프가 워낙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신한 통합보험이죠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보장으로 판매가 업업 되었습니다 암 치료만 받아도 5년간 최대 6억까지 신특약이 탑재가 되었고요 일반암 전연령 관계없이 최대 2억까지 그리고 유방암 전립수암이 특정암이 연령 구분없이 1억까지 그전에는 5천까지 가입이 되었는데 1억까지는 정말 미친 대박이네요 그리고 소외감 갑기경제대장전망대암 아무도 2억까지 가입이 되니까 우리 20%인 4천만원까지 신한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암치료비 통원이 최대 80만원 카티 항암약물허가치료비가 최대 1억까지 2대질환이죠 바로 즉시 보장이 되는 면책감액기 없는게 최대 7천만원까지 그리고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이 500까지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흥국생명과 신한생명 같이 하면 천만원 천만원 대상포진 통풍도 천만원 거기다가 흥세 고지혈 300까지 넣으면 고혈압 천만원 당뇨 천만원 대상포진 천만원 통풍 천만원 고지혈증 3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거 거기다가 1호종 단일 금액 보장이 최대 80만원이구요 거기다가 아직까지 안바뀐 3%부터 100% 지류가 최대 60세까지 5천만원 아쉬운 부분은 연금보험이 5월달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5월달 안나오고 다시 연장이 되었다 자 안보험의 진심인 신한라이프 드디어 5월 3일날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뭐냐면 암주요치료비 특히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플러스틱약이 출시가 될 예정이란겁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위에 보시면 손해보험 똑같아요 암주요치료비 1억까지 2천만원씩 5년간 보장이 되고 종합병원 암치료비 그래서 천만원 단일씩 끊어서 최장 1억으로 곱하기 5년 그래서 5억 5억 1억 최장 최대 6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신라 신한라이프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거죠 정액보장이에요 최대 1억까지 2천만원 곱하기 5년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비례보상 내가 실제 쓴만큼 최대 5억까지 최대 1억원을 5년동안 일반암이나 원발암이나 잔여암이나 모든 암에 대해서 진단받고 5년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정액보장이에요 암주요치료비 암이나 대자원전방리암 및 비침승 방관암 그리고 주요치료비 이 부분들이 최대 2천만원 물론 기타피부암과 갑상소암 주요치료비는 최대 4백만원까지 그래서 일단 20%인 4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그거 말고도 위에 보시면 비례보상이죠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도 종합병원 암특정치료비가 최대 1억까지 5년동안 그래서 최장 5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암주요치료비 종합병원 주요치료비가 암치료비 최대 6억까지 암수수비 항암약물 방사소암만 보장이 되지만 이렇게 하면 별로 안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암수수료는 관연이든 비관연이든 다빈치 로봇수수료이든 사이버 감마 나이프든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신앙같은 경우 항암약물은 화학,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카티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항암방사선은 3D방사선, 세기조절, 양성자방사선, 중입자가속기 이 모두가 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정액보상이 되기 때문에 5년간 최대 1억까지 그리고 암진단 이후에 5년간 암주요치료시 최대 확정일로부터 연간 1회 정액보상으로 치료비용 무관하게 계속 2천만 원씩 5년 동안 1억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기존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에서 이미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비례보장이에요 구간별로 건강보험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최장 5억 1년에 최대 맥시멈 1억 그래서 5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건강보험급여와 비급여 그래서 일부 본인부담금 그리고 공담부담금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비급여도 전액 본인부담금 그래서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산에서 최대 1억까지 5년까지 실손보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밑에 보시면 암주요치료비 암판정인까지 5년 이건 손해보험사 알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요즘에 암주요치료비 워낙 손해보험사에서 알기 때문에 설명드려도 좀 식상할 것 같아요 3대 진단비가 필요한 신한 라이프 암뇌심이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5월에 신한 라이프 그래서 진단비 최대 2억까지 천만원당 9,100원 그 다음에 기본 허율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내열관질환 이 모두가 최대 맥시멈 7천만원까지 천만원당 8천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비쌌다가 많이 내려갔죠 5월부터 3대 진단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면책 감액 없는 그런 암보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면책은 90일 있지만 1년 미만시에 삭감 없음용이 있기 때문에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반암 진단비 남녀특정암 남녀특정암은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유방암 소액암은 갑기경제 대장전망대암 이렇게 넣어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반암 남녀특정암 소액암 여성분들도 거의 4, 5천원, 천만원당 매우 가성비 좋게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2대 진단비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기본으로 보면 내열관 허혈성도 거의 4천에서 만원까지 우리 40세, 50세 기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거의 8천에서 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성분들도 매우 저렴하고요 바로 보장도 돼요 바로 보장 그리고 30대부터 50대까지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물론 그전에는 천만원까지 했다가 비싸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안 했어요 다빈도질환, 성인질환 시에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이 500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역시 홍국생명도 고혈압 500, 당뇨 500, 대상포진, 통풍 500 그래서 두 개 같이 합히면 천만원까지 고혈압은 1년 면책기간이 있어요 1년 이후부터 약복용 6개월 동안 한 걸 근거로 청구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18개월은 유지가 하셔야 되겠죠 당뇨는 1년 지나서 당화 혈색소 6.5 이상이면 바로 진단비가 나가고 대상포진, 통풍은 가입하고 바로 보장이 되지만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이 지나야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대상포진과 통풍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고혈압, 20년나 지금 여기 보시면 종신 만기로 하면 40세 기준으로 16,000원, 여성 13,000원 당뇨도, 당뇨 좀 비싸네요 고혈압보다 대상포진, 통풍도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더라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28만원 28만원 잠시만요 아 26만원 그래서 첫날부터 입원비 6만원과 첫날부터 상급종합병원 이거는 1인실이 아니에요 1인실은 손해보험 종합병원 20만원 물론 메리치는 30만원까지 이번 달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30만원 이렇게 해서 6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손해보험에 반해서 1인실 요즘에 없다고 그러죠 1인실이 없을 경우 다인실에 입원해야 되는데 2인실부터 6인실 그런데 이런 데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1인실이 없다고 하면 신한 라이프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인실이든 2인실이든 3인실이든 4인실이든 모두 다 질병이든 제 상의의 구별 없이 26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 질병 후장에 네 지금 60세까지 5천 가입이 되죠 그리고 유병자 3, 5, 5는 4천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60세까지 이 상품도 막 축소가 되고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좀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후장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천만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20년당 90세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보험료가 저렴하게 후장에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5천만원 기준일 때 그래서 60세 기준으로도 5천만원 가입하더라도 거의 4, 5만원대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부담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보험이란 건 가성비가 매우 좋아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 넣어도 뭐 2, 30대 기준으로는 거의 보험료가 거의 2만원대 여성분들도 2만원대 40세부터 60세 사이는 3, 4만원대 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로 보장보험 그래서 성인이 된 우리 자녀 그래서 주계약 일반암 5천 남녀 특정암 특히 남녀 특정암이 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전립수암이든 유방암에 걸리며 5천만원 나오고 따른 위암이든 폐암이 걸렸다 또 5천만원 나와요 반대로 일반암 같은 경우 5천만원 나오고 남녀 특정암에 또 5천만원 별도로 나온다 그리고 유삼 천만원 따로 갑기경제대전망래암 나오고 암수비비도 따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특약 전부 다 갱신형이긴 하지만 물론 이건 비갱신형이죠 항암 3기 항암 양성자 이거는 10년나 10년 갱신형으로 움직인다 거기다 암 직접치료비 그리고 1호종까지 전부 다 넣어도 보험료가 좀 20대 기준으로 보험료가 비쌀 수 있겠지만 올커버 풀 보장을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빠 암이나 고혈압 당뇨 남성암 성인질환 같이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망보험금 100만원 어떤 사망이든 간에 일반암 3천 남녀 특정한 전립사암 3천 유사암 바로보장 6,600 고혈압 500 당뇨 500 대상포지 500 톰풍 500 이 모든걸 성인질환과 진단비 같이 넣어도 보험료가 10만원 초반 그래서 10만원대로 남성암과 성인질환 모두 다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도 신한으로 신화암과 고혈압 당뇨 이렇게도 같이 넣어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100만원 일반암 남성과 동일하게 3천만원 소외감 600만원 성인 12대 주요암 5천만원 넣어들었고 고혈압 당뇨 500만원씩 넣어들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9만8천원으로 비교적 그리 비싸지 않는 금액으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내열가 허율성 걱정이라든지 간편 보험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면책 억구역 감액 없는 그래서 유병자 보험도 면책 감액기 없이 내열간 허율성 넣으셔도 일단은 6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거의 4만원대로 해서 내열간 허율성 2천 5백만원씩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은 내열간 허율성 치명타잖아요 면책 감액기간 없이 4만원대로 60세 기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60세 간병 골접 플레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간병인 사용일당 12만원 유안병원 4만원 쭉 한도가 좀 적네요 간병인 사용 2번 10만원 그러면 같이 합산해서 간호간병이죠 10만원은 그래서 위에 간병인 블러스엔 12만원 유안병원은 4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했을 때 4만원 재해 골절이나 깁스 여러가지 인공관절 이런 거 넣어도 저렴하게 4만원 여성은 6만원대로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암 주요 치료비도 일반암 2억 삭감 없음용 1억 남녀 특정암 소외감 다 넣어들었고 치료비 수술비나 이런 치료비로 넣어도 상관없는데요 암 2번 이런 것도 넣어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요 주요 특약 최대 보장 내전증 내열간 허혈성 바로 보장 그리고 부정매 부정매의 한도가 좀 적네요 급성 신규경생 거의 안걸리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 나머지 급성 내경생 그 다음에 급성 식문경세 내열간 허혈성 이번드량 짜잘한 거 내열간 허혈성 수수비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다 넣어들었어요 간병인 사용일당도 이렇게서도 준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체제보험료 사망보험금도 5년 납 그전에는 5년 납후 2천만원이 체제였지만 지금 천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변경전에는 7년 납후 2천만원였다가 천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가입 후 5년 이후에 20년 동안 체제형도 있고요 사망보험금 그래서 325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5년 납입 때 5년 납입하고 5년 거치하면 122% 7년 납입하고 10년 5년 더 거치하면 122%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종심보험에서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 환자는 5년 7년 당기납 넣으셔도 무활증 무서루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5년 납 사망보험금 2천만원 5년 시점에서 99.8% 10년은 122%가 나오고요 1월달에 135%면 정말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7년 납입도 사망보험금 2천만원 7년 시점에서 100% 10년 시점에서 12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22% 금리는 그래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한경영인 그래서 선택한 체증형으로 10년 뒤에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5% 또는 20%씩 90세까지 사망보험금 체증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간편은 325까지 질문하고요 나머지는 경영인 정기는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